이거 하나만 있으면 만매기장이라고 있어요. 설렘 명장! 김영장! 김영장! 철이 안 들었다고 얘기하면 그런데 큰일 나는 거죠. 철 설문 안 돼요. 늙어요. 보니까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제가 아시는 점이 있어요. 뭘까요? 김영장 선생님의 어디가 이렇게 조금 안 좋으실까 궁금해요. 거기서 너무 많이 드세요. 맛이 안 나는데. 맛이 안 나는데. 지금.